아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한국 아야 대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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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어 미쳤나봐 진짜 장난아니에요 여러분들 화면이 꽉 찼어 타이거 타이거 아이야 아 아 캐나다 캐나다 치즈 그런데 이 정도는 다른 것 같아 오, 마이크는 죽음이 좋아졌어 진짜... 지금 이렇게 두개의 전통을 뺀다 한국의 전통은 한국의 전통을 만듭니다 오늘의 전통은 한국의 전통과 발로라잇을 만듭니다 와우, 이 전통이 굉장히 영원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게 잘 먹습니다. 양념이 더 맛있습니다.